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의 전통 장소는 결혼식이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전통 장소가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한국의 전통 장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 장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스타바입니다 여기가 한글LY 한글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을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복입니다. 한글만 말했지만, 한글만 말한것이 한글입니다. 한국의 전통의 색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 나라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다면 일본어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엄청나요 그리고 하이팅은 관광역이 많아요 한국의 특수? 한국의 유명한 유명한 쇼쇼 시대 동생들도 많아요 뭐예요? 이런 사진이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 여기... 칫솥도 찍고... 이랬어... 이거 입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기술이 많아요 이런 기술이 많아요 한국의 옛날 것들도... 이런 기술이 많아요 이런 기술이 많아요 이런 기술이 많아요 이런 기술이 많아요 한국도 많아요 한국도 많아요 일본에서는... 아사구사, 아사구사 아사구사, 아사구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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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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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을 경우에... 이곳에... 한국에게 더 많고... anderer서... 나와서... 한국의... 한국의 인사당 음식들이 많은... 그래서... 정말... 제거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편의점이 너무 재밌었어요 벤도의 옛날에 있는 장난감 이렇게 세컹 세컹 이런 거? 아마 일본에도 있을 텐데 뭐? 견인 으아! 죽을 수 없네 한국의 세컹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먹으러 갈게요 다음은 한국에서 먹으러 갈게요 다음은 한국에서 먹으러 갈게요 다음은 한국에서 먹으러 갈게요 한국에서 먹으러 갈게요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갈게요 재밌는 것들 이대로 이낙겠습니다 그럼 안녕